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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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겠지 내꺄 아 아니 이분들이 속맙지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rica 안친다고 루 으 쯤 올라갈 때 키키키키키키키 동원님 니트리아 잡으러 가실래요? 키키키 아니 음성만 따로 키키키키 형 나와서 27 안녕하세요 코비에 모니에 인생자입니다 나 누구랑 같이 하는 거네요 아무것도 못하겠지 내꺄야 그치 어 이거네 호세인 줄 알았는데 동패 본용 동반구에서 1번 구경 내가 뭘 본 거야 오락실에 있었어 비밀즈널판도 저러면 좋은데 형 나도 비밀 친구하면 같이 게임해줘 키키키키키키 키키키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동네 코블린형 키키키키 뉴트리아 진자잡으로 가실 땐 길 꼭 착용하세요 부리면 포저지 언제 한 번 서둘림 감유 좀 부탁드려요 히키키키키힤키키힤키힤힤힤힤힛 어. 팔로우 감삼 히킥. 긁은 모습 손님 너는 4번 죽어야해 여기서 영상 분해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후원은 하지말라고 하시고 힝가 제네럴 유프리아는 주라구요 요저가 빨간색 옷을 입었다 게임중개 화면 하단에 보시면 와리가리를 처음으로 알려준 게임 휘입과 토네이션이 있는데 후원 영상 후원 하실거면 토네이션이 낫습니다 포블린님이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 소피는 누구예요? 2피가 져요 형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나 수술 받았다요 수술이요? 무슨 수를 받았어요? 어서오세요 토네이션이 어딨는 거죠? 오늘 센티색은 무엇인가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어? 코이즈가 막 선물하나보네 구독 감사합니다 왜 빨강이는 기술세 때 따위라고 하네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좀 그렇네요 전기구 국건부럽다 구하라 그러면 넙차 유튜브영상 설명란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바뀌는거 대신기하네 이거 나 오락실에서 있었어 이거 이 버전이 있었어 큰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었거든 섬유주 업방할 때 설레고 기분도 도움분 된다 예수 오묘 히의디비곡곡 유튜브 저만 끊겠네요 히의디비곡 아예 스톱니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웨인델 즐깨맞아요 어우씨 코이즈님 같이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형 남자인데 설레로 사랑해요 오늘 분위기는 별로지만 밝혀집니다 스위치 후원 영상 하단에 조네이션 이미지 눌러주세요 코이즈 외국인 맞아 손님 파울 오시면 몸 한번 가시죠 쿠키쿠 초코텍스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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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저거는 어 저거는 해야지 저거 신고해야지 저거는 진짜 고소할거에요 근데 악질 있네 코이즈님 반면으로 자꾸 허위사실 유프하잖아 저거는 보내야지 어허 어허 저건 당연 고소해야죠 공쪽으로 절 한번 합시다 몇시반면에 계십니까? 겁나 재밌다 이거 저흰위에요? 아니 님을 왜 고소해요? 플라이베이 저거 나 고소장 제출할거야 이렇게 경찰관한테 다 물어봤어 나 어떻게 각도기 젤인지 다 물어봤어 직접 알려주시더라고 각도기 젤 막 입을 왜 고소해 좋았어 형 친구비 두면 같이 게임해줄거야 친구비 없어도 해드릴게요 친구비 없어도 해드리면 필요없죠 뭐 친구비야 그런게 어딨어 아 아이 가뜩이나 붕어님 피곤하실텐데 자꾸 이상한 일만 생겼네 아이 붕어님 아직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수비를 좋아하십니다 붕어님 죄송해요 오히려 저 때문에 자꾸 엮여서 그런 일 생기시는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붕어님 이미지는 좋으신데 제가 이미지가 바닥이야 어 님 죽는거 아냐?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 지가 신고합니다 어허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뽀영탄 신일입니다 형 매직 스픽 한번만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일 내일 뵙겠습니다 붕어님도 수고하세요 오늘 진짜 내성격 건드리면 폭발할거 같았는데 잘가요 이게 결국 터지네 어? 터졌어요? 지금 이거 그 뭐지? 유루이루님 이건 삼국전기 겁나 잘해 형 저 내일 생신선물로 뉴트리아 듣도록 노력할게요 어허 손님이 고소하신다니 타이다 기다림시다 야 그거 어떻게 쓰는거야? 나 밥 먹었어 그 짜은걸 내가 먹고 여여여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이거 인터넷 기사분 때문에 교수님 모술봉 안치만 얼굴 이거 둘이서 하면 이걸 걸 수 있거든요 무한잡기 얘 아무것도 못해요 존나 맞아애들 이거 악어도 됩니다 악어도 눈앞게 다납고 키키키키키 오늘 텐티색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내일 토형 생신선물로 뉴트리아 주말이식 가져오세요 뭐야 캐릭터 변신까지 하나요? 네 돼요 님 가지세요 목숨 저는 관종입니다 관종이라고? 어우 허리야 여왕이의 놀림이 대단하다 해적판이랍니다 전 고수로 안 끝내고 산에 묻어버렸을듯 고수 님 먹으세요 님 가지 이거 개톨인데 키키키 토티비스 재밌지? 이거 나도 이거 처음 해봤는데 누가 밝히기 어려운 뭔 소리야 어허 나는 솔직히 화 별로 안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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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가이 님한테 화가 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나한테 욕한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주변 사람 욕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그렇게 어 근데 플라이백은 좀 심하게 욕했어 야구공 메롱살 옥히멘 키키키 겁나 심하게 욕하네 5초 정도 남으시면 상디극 존역이 엄청 나신다고 하시던 션티 정보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세트 채수 코블리 님 샹크스살 샹크스살 훈련 후원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눈이 틀이하는 줄 내고 하십니다 근데 아까 가이라는 분도 실제로 보신 분이에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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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 네, 솔직히 뒷담 깔 수 있어요 깔 수 있어요 나도 자주 까이니까 뭐, 깔 수도 있는데 근데 까더라도 깨끗한 사람이랑 까야 욕을 안 먹어요 깨끗한 사람인가요? 그럼 신경도 안 쏘지 내가 욕을 지내서 욕먹었나 보다 하죠 근데 쟤는 욕할 자격이 없거든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저게 아까 내가 보여준 거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격투 게임에 다 저러고 다녀요 쟤가 쟤 유명해요 쟤는 진짜 거기 쪽에서 쟤한테 패드립 안 당한 사람이 없을걸? 어허, 친구비 안 받아요 어허 저 정도로 유명한 애 나서 난, 난 그런 거 가지고 안 지어낸다니깐 말이야 드녀의 vari عند 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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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깐 뮤코던 일단 관리 잘하겠습니다. 저도 플라잉 다 피해주고 담임의 플라잉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 기분 나쁘면 게임을 안하고 있겠지. 나는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쁜 거 요소가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관종이라서 나 욕먹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 해드립 보면 극대로 한다고. 해드립만 보면 극대로 해서 선언거나 문제되면 정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들어 부려만 충동받고 일하는 것은 조만이지요. 나도 같이 얘기해. 훈돈이요? 출근하기 싫다. 김준호 보스다.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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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거의 아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괴롭히키키키. 워라이노 웹댁 하주며 채치다가 못생. 김준모 키키키키키키키. 긴말의 입으로 놀린 자 입으로 망한다는 야기가 있죠. 이킬 잘하죠? 전 고색. 역시 팀킬. 녹색 왜 뚱뚱해졌어. 형 오늘 저녁 먹방 부탁드립니다. 형 덕에 반찬 투정끈. 어여. 어제도 팀킬 하시던데. 누구랑 하겠는 건가요? 아니 이 양반이 폭탄을 왜 던져. 아니 고의 아니야 고의가 고의로 던진 거 아니라니까. 이거 개조 버전이에요. 세이야 세이야 세이야. 형 오늘 저녁 먹방 부탁드립니다. 형 덕에 반찬 투정 끊음 7,470. 녹색 많이 먹어서 살지세요. 근데 보면은 딱 닉네임 보면은. 막 콩리대 이런 거 쓰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닉네임 보면은. 성 오늘 저녁 먹방 부탁드립니다. 형 덕에 반찬 투정 끊음 2,720. 어여. 그런 게 좀 살짝 있어요 딱 보면은. 그런 게 좀 살짝 있어요 딱 보면은. 동물을 많이 먹었다구요. 골뱅이 푸블린 오늘 저녁 먹방. 치킨 먹방 하셔야죠. 10년 전에 초록색으로 원포인 노다이 해봤는데. 학문을 수련하다가 잠시 쉬려고 왔어. 유익이 넘나 좋아. 어허. 어? thou cu demSE 호블리님이 나라에 욕물은 먹는자였군요. 사랑해요 남자인데 살래요 사랑해요. 햄버거 먹방 인가요? 그냥 gehabt. 나이스 내가 핵버전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 버전 찾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런 거 없을걸요 오늘 저녁 메뉴는 누렁이 수육의 길냥이 샤브샤브입니다 캐릭터 이상의 저거 왜 저래 기세를 노렸어 핵버전 어디서 구하셨어요? 형에 충실하고 크고 강한 공군 신의대가 되고 싶어요 날씨가 쌀쌀하니깐 남자 품이 그리워요 핫톡 H위 파란 입술 징그럽다 이 버전 핵버전이에요 핵버전이에요 핵버전 고TV지에는 핵버전 핵버전 어이 씨벌 뭐야 이 소끼 왜 때려? 항생제 고기 먹으면 나중에 면역핵질이나 푸니슬린 제대 응답하라 직접적인 성드립은 자제해주세요 4번 타자킥 퓨 얘 개조 버전 얘 무심 재밌네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아 근데 나는 처음에는 좀 많이 화가 났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보이니까 별로 뭐 화가 안나 그거 하나는 화나지 그거 하나만 화났어 애초에 욕을 할거면 나만 차라리 욕하지 그게 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나이스 플라이백 저놈은 저거 못고칠거야 저거 못고쳐 못고쳐 저벌은 못고칩니다 내가 고칠놈이 아니야 코닛먹방 보면 원래 하나지만 반찬투정하나게 돼 후원은 하지말라고 하셔도 뉴트리아는 주라고 하십니다 골뱅이 세우노의 미소 이거 코블린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의하시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코블린 상을 유타다니 괜찮아요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거 믿지마세요 코블린님 사람 고쳐주자고 하니 너무 말 심해 그런 말을 하지마 고무는 왜 건드려 미친것 평텐츠 고객님 부탁드립니다 폰님과 관계를 가진 여성분들 중에 폰님의 현황을 위해 솔직히 내가 욕먹을 하고다니는 건 사실이 없어 공술이 그냥 공풍인의 키키키에 찬참 헷갈려니 저놈은 끝까지 끌고갑니다 사실이기도 한게 걔네들이랑 좋게 나온 것도 아니니까 꼭 친구기로 뉴트리하자 노랑우산으로 저기 나오면 베어허그 기술 열한시 반면으로 깜빵에서 나오면 제가 산에 묻는걸로 형 오늘 저녁 먹방 부탁드립니다 형 덕에 반찬 투정 끊음 Q. 0.1 농구 Q. 히어쓸 어? 실환가? Q. 저 앞으로 주의하면 보송하겠습니다 Q. 히어쓸 아 알겠습니다 공원님 나가셨나? 그냥 못있으면 출근이시네 좀 이따 전화 한통 해야겠다 공원님 이판 막판하고 저 쉬러 갈게요 오늘 님들 좀 많이 님들한테 꼬장 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보기 좀 불편하게 했을거에요 일단 그거는 내가 님들한테 미안하고 내일은 제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생해주세요 이거 미안해요 오늘 분명히 뭐 보기 좀 불편하신 분 많았을텐데 그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진심이니까 그런거 좀 알아주셨으면 저녁에 고생해주세요 저녁에 알아서 새벽에 빵 하나 먹을게요 됐지? 새벽에 빵 하나 먹으러 킬게요 생라면이랑 뭐 부숴먹는지 아직 먹는거 보여달라 저녁에 할게요 저녁에 할게요 저녁에 킬게요 네 예 그거 안돼요 영상도 내가 해도 되긴 하는데 그 컨텐츠 그 뭐냐 토유권 그 돼있는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상 통째로 못쓰거든요 네 오 좋아서 키키키 쏜 도라미 있군요 키키키 나께니 나께니 나께 손님네 생일상 먹방합시다 아니에요 손님 항상 도전게임 방송 재미나게 다양하게 해주십시오 아예 손수님 감사합니다 생일기념으로 뭐하려나 구독 삼천명 찍으면 대동강으로 니크리아 레이즈가 가시는데요 손님네 친구들이랑 혼전하러 가십니까 먹으러 가야지 밤에 밤에 어 레헤런이 그런 소리하면 안 돼 어후 구독과 좋아요 2번씩 꼭 9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잡으러 갈거라니까 손님 찍으면 대동강으로 니크리아 레이즈가 신데요 파워인다보는 두부부치 잡고싶어 악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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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졌죠? 밥을 안 먹어서 아유 누구시지? 캣님 어서 오세요 처음 보내시는 중인데 너무 오랜만에 추후 달올다 오세요 저 크리스마스 때 된다면 구원 10만원 갑니다 안좋아도 돼 안좋아도 돼 안좋아도 돼 나중에 광고 달면 광고나 좀 많이 봐줘요 안좋아도 되니까 광고 막 하루에 막 열팬씩 봐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코블리님 오늘 화나신게 플라이 아뇨 오늘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리긴 했어요 오늘 많이 끌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저 인간이 저런짓 한거라 와 못하겠다 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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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야아아아 광고비 나오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게 안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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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보는건 어렵지않아요 이거 그 캡틴 슈퍼 블레스볼 멋있게임인가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부드럽네 진짜 이걸 키보드로 어떻게 하는거야 죄한건 사람인가 스틱으로는 할수있는데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oty sandy 소리가 아닌데? 모소리라니 요로이로님 쟤가 빨갱이야 이거 오늘 영상 찍어야겠다 팝버전 내가 영상 올려 키보드였어요 키키키 네 키보드예요 다다음주에 같이 하자고 고티비지스 가능하죠? 어이구야 예예 들어가세요 이래저래 좀 피곤했네요 오늘 어그로도 좀 많이 끌리고 자꾸 이상한 애들이랑 엮이니까 한번 해주세요 초능력자나 다름없는 쓰네실력 키키키 고생하셨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하네 어휴 어후로 엄청 많이 끌리고 또 플라이백 개때문에 또 피곤해가지고 요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는 키킹모델분이 손님의 현올림을 잊을 수 없어서 연락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후로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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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거짓말 하지마요 오늘 새벽에 겜방송 하실건가요 정신없는 깜방송 안할거같아요 어허 섹시한 코더씨 막걸리 한잔 먹고 보니 더 섹시해보입니다 어허 네. 미역국 먹방 보고싶어요. 밤에 먹방 하신답니다. 가능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보티비지가 있으시면 되지. 다구리 모습. 뭔 소리야? 그런게 어딨어? 참고로 저강아지 보스 종료 10초입니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친구 내 친구야. 코블린형 오픈카톡은 원하신다면 구독자 내년에 5천 만들면 하잖아요. 하죠.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들면 그렇게 합시다. 오픈카톡 정도 만들어도 되겠지. 단통말 안만든데. 키보드가 어때서. 기계지. 사람 아니야. 인간인척 하지마. 비기너 고수님이랑 비슷한 사람이야. 비기너 초보님이랑. 기계에요. 기계님은. 키보드로 타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저거. 5천 가세요. 그렇구나. 그 손놀림으로 여자친.. 아 아닙니다. 저건 지금 유부남이거든요. 결혼하셨어요. 아 그 손놀림으로 결혼을 했구나. 오케오케 알았어요. 결혼할만하네. 그 손놀림 하나만으로 결혼했구만.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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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정론. 내년에 1만원 찍으실듯. 이응가 키키키키키키. 높음 속에 SX 드림넘 선하겠네. 어이 씨발. 손님도 서놀림으로 결혼하시겠네요. 어허. 골뱅이 코블린 진공군이라고 어림도 없다. 핑거스타일이. 그렇게 그는 고소를 당합니다. 키키키키. 어허. 손님도 손올림으로 결혼하실수 내가 키키쿠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내일 방송은 몇시에 하시나요?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오늘보다 예제 키겠죠? 해내라 이 분만 키키키키 홍콩 전문표분이 키키키키키키키키 형 결혼은 나랑할거지 좀 기다리시켜 제가 저 영상 띄워드리며 호호 저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바람 폈다면서 바람 왜 폈어 이미 잘못했는데 바람 왜 폈어요 바람 핀 사람이 잘못인데 저 사모님으로 통증으로 몇 명을 보내셨까? 어허 5,000명 뭐야 누가 후원했어? 통인구 강의도라 합니다 투피 누구에요? 영상 강의되시면 게임 끝나고 보십시오 너무 예뻐서요 전 여친 보다 나도 놀리세요 손으로 노래 틀며 머드가 누워요 포함 불륜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는다 어허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무사한데 어허 쟤 싫어한다 왜 참 무슨말씀 하시네 야인시대자 키키키키키 돈은 내가 기준이 다 좋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 제목은 넷플릭카의 사랑이란 노스티네이션 제안이 5분이라서 웬만한 영상 볼 수 있군요. 그거를 방송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넷플릭카 사랑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다 죽어 죽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내가 알고 있는 순해라 고행은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닦아도 어그로인 것 같은데. 어이씨 존나 무서웠네. 그러다 죽어. 개놀랬잖아. 놀래라 진짜. 아 그럼 나도 스네이션으로 갈아타야하나. 둘 다 써요. 게임 키북으로 하시나요? 조이스틱 쓰시나요? 박보검님 머리도 박보검 스타일이시네요. 빌어서도 못 받을 것이면 어떡하잖아요. 제가 술 먹어서 실수했어요. 님이 잘못했는데. 왜 바람폈어 님 잘못이야 그럼. 군머리 까쳤지. 요즘 추우니까 영감들이 장기주로 안오네. 둘 다 써서 후원해라. 풋머리 까칠을 어우 부어 다르ázє. 파기 또ственный 이파기 속은 이건 아니에요, 키키키키키호 하지마! 못됐다 나이스 샤드 이거 닌자베이스볼 배트맨인데 핵버전이야 핵버전 끝 끝 아 님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곡 그 여러... 어그로도 끌리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어... 솔직히 잔어